재밌을 거 같아 너 여기서 패스 안 했어? 패스 패스? 네 혹시? 열심히 믿어 넌 해 유독 차렷 한 명 한 명씩 따로따로 개인으로 신경 엄청 써주셨잖아 유독 그것 때문에 잘 됐어 맞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슬픈데 신나는 거 뭔지 알지? 루토랑 네비트 쪽이 좀 어려워 그리고 또 약간 힘 너무 들어가고 처음이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거나 하면 각자 따로 생각하기 바빴잖아 그렇죠 너무 약간 버거우니까 근데 이번에는 누구 한 줄 바뀌어도 다 같이 셋이 멀어가지고 얘가 어떡하냐 그거 있었잖아 인정 인정 그거는 좀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처음 했을 때 너 처음 랩 써서 메이킹 했을 때 그때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애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스탠스로 몇 번만 가자 뒤에는 따로 따고 네네네 오케이 한 번 더 저테미 헬로어겐 만 다시 따자 한 번 더 하면 될 듯? 이렇게 헬로게 들어 나란 너물 보내고 말해 안 돼 더하면 다 쏟던 안 돼 다 쏟던 예 라스트 에팟 더르 외롭게 다 썼 던 앞에 두 마디만 받을게 다 썟 던만 에팟 더르 외롭게 다 썼 던 들어 나란 들어볼게요 고 비가 떠난 어둠이 지난 너란 아침의 품으로 매 순간 감정의 파도를 외롭게 다 썼던 오케이 Yeah I'm looking, I'm looking, I'm looking for you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Yeah I'm looking, I'm looking, I'm looking for you 이거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이거 마지막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 트레저 모은 노래 중에 제일 신나는 걸? 응 그맛에 신나는 걸